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오늘 이렇게 미얀마 교회에 와서 설교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미얀마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으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바로 이 레이첼 집사님은 우리 영광교회의 참 모범적인 집사입니다 그대로 통행하세요 오랫동안 누워계신 시어머니를 사랑과 정성으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며느리입니다 아울러 남편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아울러 남편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계속하세요 한 번은 우리 레이첼 집사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말이죠 남편의 입맛을 북돋워주기 위하여 갓김치를 담았다는 애 그래서 남편이 정말 못 받은 남편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남편 정말 못 받은 남편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효부상을 몇 년 전에 드렸습니다 우리 레이첼 집사님을 보면서 참 미얀마 성도님들이 정말 착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리오올림픽에서 미얀마의 투앤산유 선수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기보베 선수와 양국 경기를 펼치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미얀마 선수가 나온다니까 눈이 완전히 열립니다 그 문장이 이렇게 긴가봐요 미얀마 말로 미얀마 목마를 위해서 그 일찍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헌신하였는가를 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미국 선교사 저도니슨 저드슨 아도니라미라입니다 1825년 미얀마와 영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은 모두 스파이라고 규정해서 다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 아도니라미 전선도 감옥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발목에 족쇄가 채워진 채 해충이 끓고 있는 더럽고 축축한 감옥에서 일반 범죄자들과 함께 투옥되었어요 1년 반의 투옥 생활 끝에 자유의 몸이 자유의 몸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와 딸은 이미 열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드슨은 굴하지 않고 미얀마 선교를 위하여 그의 생일을 불살렀던 배수 이렇게 하여 미얀마의 복음이 전해졌던 아름다운 그러한 선교의 역사가 있는 나라가 바로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인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성공하셔서 오후에 돌아가셔서 한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선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스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믿음으로 산 많은 증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란 바로 1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베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홍수를 대비한 방수를 대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홍수를 대비한 방수를 대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불우심을 바라받아 탈바를 알지 못하고 성종하였습니다 사라도 믿음으로 백세가 되었지만 임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였습니다 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였습니다 이 외국인과 나그네도 누구입니까? 이 럼담 folk들이 이 초에 나고 낳습니다 모두 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고향을 떠나온 분들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이북에서 6.25 전쟁 때 남한으로 피난 오셨던 분들입니다. 북한은 북한은 한국에서는 통카삭과 섬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중요한 목적이 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고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피난 오셔서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우리들을 키웠습니다. 그러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레로서의 힘든 삶을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기후가 다르고 문화와 음식이 다른 땅에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날씨는 여러분들 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땅에서 외국인들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악득 기업주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매우 화가 나고 납니다. 그런 악득 업주들은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외국인들은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고향에서 부모 형제를 두고 떠나온 외국인들을 잘 대우해야 복을 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외국인들은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레국기 22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공자의 사장이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우상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였습니다. 참세계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겨를 시대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베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히브리스 11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혹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에 살게 될 것인지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인지 어떤 아내를 만날 것인지 어떤 지급을 가질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4절에도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4절에도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지만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방인으로 땅의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방인으로 땅의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이삭입니다. 둘째는 이삭입니다. 그 땅의 신년으로 말미암아 애국으로 내려갈 꿈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땅의 신년으로 말미암아 애국으로 내려갈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알려주신다는 블레셋 땅 그라리였습니다. 그 땅에서 자칫 잘못했으며 그 안에 리부가를 빼앗긴 뻔했습니다. 그날 왕 이삭의 처가 그의 아름다운 리부가를 탐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급정으로 그것을 낳으셨어요.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물들을 팠습니다. 그 우물들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레새 사람들이 와서는 그 우물들을 메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땅에서 나간한 것이었습니다.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물을 막으면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또 막으면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반번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셋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과 다투지 않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쉬아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장소가 넓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 계시면서 차별과 때로는 무시와 왕따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처럼 묵묵히 인내하시면 마침내 르호보쉬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에게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인내하며 땀을 일고 노력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예수의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습니다. 야곱은 매우 약삭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리부가 역시 애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형으로 위장하여 형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 버렸던 것입니다. 형의 분노를 사서 그는 고향을 떠나 바타 나란 외삼촌의 집으로 정치없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부의 생활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중에 광야에서 백일을 베고 거기서 누울 창을 잤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아마 잠을 청하지만 고향 생각과 어머니 생각으로 그는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한국말에 집도라면 고생해라는 말이 있어요. 꼭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그 밤에 야곱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던 것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하늘로 높이 솟아있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로 가면서 그의 주위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크게 깨달았어요. 장세기 28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러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나 내가 안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벨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외삼촌 바타아라메에서 14살이나 섬겼습니다. 그는 격적으로 벗어나서 형 에서를 만나고 열두 아들을 낳았으며 행복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곳 그 땅에서는 나그대여 외국인으로서 사람들을 낳습니다. 그는 외 외국인으로서는 아시안어라메에서 두고 이새아니라 외국인이 낳ated 조성됩니다. 그는 외국인으로서 할인들이 외국인으로서 하라국에 있는 일을 낳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악 땅으로 이주하였다가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마저 죽습니다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너희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루스는 끝까지 담아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소성이 지극한 며느리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했어요 이런 베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레이첼 집사가 루스를 많이 닮은 것 같네요 여다 베들렘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건 외국인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가서 이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잘 받들었습니다 그의 집은 달아났지만 행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루스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이 루스는 다윗의 증초모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살모는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를 낳고 이세를 다윗을 낳으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나 보니 보아스는 바태복음 5절로부터 6절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에게 루스을 놀랍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관열에 참여하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낙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원약은 천국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미얀마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미얀마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곳에서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며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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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